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거율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처벌특례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2014년 24.8%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35.4%까지 늘었습니다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집행유예 선거율도 37.1%에서 39.5%로 증가했습니다. 송기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성범죄처벌이 엄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